어? 본이다, 본. 본 팀. 멋있는데? 오, 멋있다. 본 스턴트! 네! 본 스턴트 우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본 스턴트는 일단 강영봉 보술 감독님이 정말 잘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팀들도 강영봉 감독님은 인정하지 않을까요? 본 스턴트에 전설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봉 감독님이 정말 잘했습니다. 사람이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제가 그분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발차기라든지 점프력이나 이런 것들이 딱 봐도 티가 납니다.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이었고. 발도깨비라고 들은 것 같아요. 발이 엄청 빠르셔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스턴트가 다른 팀들에 비해 실력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다른 팀들은 전혀 머릿속에, 가슴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로아. 로아. 괜찮으세요? 에이스들이 많아서 스턴트나 핵심 자체를 다 잘해요. 실력적인 면에서는 운이 최고지 않을까라는 점을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나온 이상 1등이에요. 더 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최고의 1위 팀은 어느 팀이며, 가장 좀 부족할 것 같은 6위 팀은 어느 팀인지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우리만 아니면 돼. 1위 팀이겠죠. 궁금한데? 먼저 그러면 제가 지금 발표할 팀은 1위 팀이 되겠습니다. 1위 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상하는 1위 팀. 1위 팀은 본 스턴트입니다. 본 스턴트입니다. 파이팅! 본 스턴트 팀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스턴트를 강력한 우승 후보로 생각한다. 강영목 무술 감독님의 능력치가 워낙 뛰어난 걸로 안다. 옛날부터 이름도 많이 알리셨던 분이에요. 결정의 고수라고 보는 거죠. 아시아에서 넘버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너무 잘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술 감독님뿐 아니라 개개인의 배우 능력치 또한 훌륭하다. 극찬 일색이군요. 본 스턴트가 1등인데 일단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경기는 본선과 결승전 총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선 게임은 1대 3 공수 교대 게임으로 진행합니다. 정해진 구역 내에서 각 팀이 공격수와 수비수를 정하고 설치된 장애물을 활용해 1분 동안 수비수를 더 많이 잡은 팀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가 있고요. 양 팀 모두 수비수 전원을 잡았다면 마지막 수비수를 더 빨리 잡은 팀이 이기는 걸로 저희가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정한 공격수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공격수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공격수가 정해지고 나면 상대 팀의 수비수 3명을 그 공격수가 정합니다. 너 너 너 나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수비수는 거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사전 투표 결과 1, 2위 팀의 대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재밌겠네. 베스트랑. 그러니까. 우리랑 붙어. 빡세다. 뭐 이제 하이라이트인가요? 언젠가 올 것이 조금은 일찍 왔다. 글쎄요. 저희한테는 형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2위를 차지한 베스트 팀의 공격수 누군가요? 네. 황유현. 그러면 몬스턴트에 어떤 분을 수비수로 지목을 했을지. 아... 애매하다. 일단. 고르기 힘들다. 야 이거 쓰다. 이겨야죠. 죽기 살기로 해야죠. 실력으로 이제 눌러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만 안 부르길 바랬죠. 흔히, 그 jointly 엘리버린지 말아. 그러다. 일단.. 강혁목. 아 고맙다. 강혁목. ragp3 오 으 어 Patável 경우. ricanes. Gi-오 가오다 형. 너무 성례가 너무 다진 볼 수 있는 건가? 소부인들이 많잖아요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그를 대체하실 분이 없다 액션을 워낙 잘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 엄청 실력 잘하고 제가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감독으로 활동하시면서 플레이어로서는 안 하시는 감독님이시잖아요 솔직히 좀 궁금해요 좀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술래잡기라도 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저부터 오면 돼요 저는 그냥 바로 잡힐 거니까 엄살, 엄살이신 것 같아요 엄살이실 것이다 좋습니다 다음 김영민 조혜경 아 저 손으로 딱 당긴 게 딱 뭔가 있어 토스가 있다 지지 않을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 이런 명장면을 이거 어디서 봐 엄청 가벼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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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현이 빠르긴 빠르다 아 유현이 형 넘어가는 거 봐 다행이다 이거 잡은 당겨? 뭐야? 가벼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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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와우 와우 됐어! 영무기 형이 세다. 영무기 형의 신발력이 엄청 빠르시다. 오우스 상황 온 거구나. 빠른데. 진짜 빨랐어요. 잘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액션은 아니지만 부딪쳐볼 수 있었어서 저는 그게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현봉 씨. 네? 괜찮으시죠? 아니 그렇게 앓는 소리 하더니 너무 잘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노장은 살아있다.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베스트 팀의 기록은 21초 17이었습니다. 21초만 그래도 감독님이 어렵게 해주셨네. 그리고 이제 공수 교대입니다. 공격수 누군가요? 1초 17 일정입니다. 엄청 빠른가 보네. 제일 빠른가 보다. 돈 스턴트요? 수비수를 선택해주시죠. 첫 번째로 이태영. 이태영. 승태오. 근데 태용이의 몸도 빠르다네. 태용아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그 다음에 이상철. 이상철 이상철은 만만치 않은데? 상철이 외롭다 김, 차이 3명 다 빨라, 그래도 수비수를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보다 느려 보여서 아, 나보다 느려 보였다 깜빡이 없이 훅 들어와 버리네 그냥 이번에는 완전히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자극이 조금 되더라고요 아, 이거 우승기 싹 빼고 한번 해봐야겠다 체력은 자신 있어서 비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홍각, 1, 2등은 다음 박홍각 박홍각 원스토트 화이팅 오, 빠르다 빨라, 빨라, 빨라 몸 풀렸다, 몸 풀렸다 오, 움직이는구나 와, 진짜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진짜 빨라 아, 진짜 부러워치지 오, 찬이 몸 날리네, 날려 이야, 빠르다 진짜 빠르긴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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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응? 추우! 올라와서! 와, 나이스 아, 서술적이야 어, 좋다, 서. 좋다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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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봐! 와, 밑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게 밑으로 가는 게 전략이 될 수가 있네. 맘에 올라간다. 미안해, 미안해. 나 밑으로 놀지 몰라. 상대를 못 읽겠어. 밑으로 올지 몰랐네. 거의 비슷해, 지금. 비슷한데? 역시 1, 2위 팀답게 박빙의 대결입니다. 베스트 팀이 21초 17. 본 스턴트 기록은 18초 8.6! 자, 이렇게 해서 본 스턴트가 베스트를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6초 5분 2 그 직은 5분의 2 Ensign에 3분의 5분의 2를 성장입니다. 5분의 5분의 6분의 6분의 9분의 12분의 8분의 8분의 7분의 9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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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의 9분의 9분의 8분의 7분의 9분의 9분의 10분의 8분의 9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